한국 군데를 이어서 또 안 챙겨주면 또 뭐라고요? 나중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아휴, 이렇게 직접 잘라주시고. 이게, 이게 스테이크인가요? 한국에 오셔서 제일 불편한 점이 남의 날 그거 생각났어. 겨울에 꿍국수 안파낸 거. 너무 많이 하잖아. 미안, 많이 너무 많이 준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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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너무 많이 줬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웃겨. 아니, 우리가 만들어도 맛있어. 아니, 여기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한국, 한국 꼰대리라서 또 안 챙겨주면 또 뭐라고요? 저 뭐 드시겠습니까? 아직은 너무 나갔어? 오늘 타칼국수랑 비빔국수 아유, 추워요. 오, 감사합니다. 주문 안 했어, 아직? 빨리빨리 해야지. 에이, 맛있는 거 많다, 근데. 목걸이가 좋네. 이 사무사가 가끔씩 바쁠 때 하루에 두 개씩 찍잖아, 이게. 그 두 개 찍을 때 패션이 되게 애매해. 옷을 두 번 갖고 나와야 되지. 편집사는 어떻게든 좀 춥지만은 나는 네 똘이만 벗어나왔어. 조금 새로 보이려고. 나는 안 깔아봤어, 그냥. 알비네,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니엘, 뭐? 나는 새로 산 자켓 이거 최근에 썼는데 오늘 처음 입어봤어. 안녕하세요. 사무사 구독 좋아요. 명함 안 갖고 왔어요? 우리 명함 안 갖고 왔어? 나 명함 있어. 명함 있어. 진짜, 어, 창피해, 어, 창피해. 뭐, 창피해. 창피해, 영업을 해야 돼. 영업을 해야 돼, 인생원. 창피한 뭐, 발리겠어. 엘리멘털 거 말고. 아이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희 오늘 유튜브 촬영 왔는데요. 나중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안 오겠습니까? 봤어? 아저씨. 어, 대표로 한 분 받으셨어. 한 분 받으셨어, 그럼. 엄청 거절하시던데.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실패는 성공이고 어머니. 거절은 구독자의 아빠예요. 제가 막내라서 시켜야 되니까 저희 위에 있는 그 네 가지 메뉴 그럼 시킬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안 나누고 다른 것도 안 먹고 홍국수 먹을 거야. 저 닭국수 1인분. 이제 거의 봄이 따가오잖아요. 이때부터 홍국수 쭉 먹어야 돼요. 가을까지. 가을까지, 맞아. 겨울에 못 먹었던 거. 저희 주문 좀 할게요. 저희 닭갈국수 하나랑 비빔국수 하나, 냉콩국수 하나랑 그리고 접시만두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4개 시키는 게 훨씬 좋아하거든. 맞아. 하나씩 가잖아.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센스 없어. 다닐엘의 얘기는 이렇게 꺼내야 돼요. 독일에서 주문할 때 같은 메뉴를 3명이서 시키는 게 좋아 아니면 따로따로 시키는 게 좋아해? 거기 메뉴 하나야. 도시지과 감자야. 그리고 하나야. 소치 먹을래? 감자 먹을래? 아휴. 이렇게 직접 잘라주시고. 이게 스테이크인가요? 이거요? 이분 이름 혹시 아세요? 이분 이름 아세요 혹시? 이름. 어느 나라 사람 인정 없어요? 아아. 아아. 어찌하고. 아, 해서 오면 아니지. 이게 나오자마자 맛집인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푸짐하게 나오는 게 김치밥.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이거 좀 줄까? 뭔가 골주카라고 해야 돼? 골주카라고 해야 돼? 이게 쫘아 이렇게 나와야. 아니면 설탕과 소금파? 아, 소금. 난 음식에는 설탕 안 넣어. 안 좋아해. 간식이 달달하게 먹는 게 좋은데 음식이 달달하게 먹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뭐라고 약간... 조금 틱하다고 뭐라고 졸...졸...골죽하다 골죽해야 돼 골죽골죽 골죽골죽 신기한 건 애들은 이런 거 그냥 알아 어디 안 배워 알아 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한지 이 세상에 온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이 윗대어 의성은 어떻게 다 알아? 신기해 죽겠어 원어민들 달라 제일 그런 특이한 의성은 무엇인가요? 저는 부들부들 신룩실룩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지 근데 우리 애들 따라 난 아직도... 난 아직도... 보송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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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송보송이 맞아? 퐁송퐁송? 보송보송 보송보송? 보송보송 맞잖아 보송보송 보송보송 예술이야 잠깐만 같이 보송보송 하는 데 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 아 미안 많이 너무 많이 준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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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어 나 먹을래 그렇게 맛있어 이게 그대로의 덥5 들어가는데 예술이면 말없이 먹어야 돼 음 음 음 아우 맛있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너무 많이 줬어 아이씨 다닐라 다닐라 아하 야 그럼 내가 준 것도 먹지마 아씨 어쩔겠네 하나 다 시켜야겠네 하나 다 시키자 우와 부족하러 먹었는데 헤드란네 근데 진짜 퀄리티가 그냥 어머머해요 여기 맞아 와 여기 진짜 맛있어 여러분 공국수 좋아하시면 그냥 여기 오세요 우리 인터뷰하면서 많이 물어봐잖아요 한국에 오셔서 제일 불편한 점이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나 맨날 그거 생각했어 겨울에 공국수 안 파는 거 너무 불편해 겨울에 쭉 발리지 않을까요? 와 나 이 면 나 이런 면 너무 좋아 이게 어떻게 알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유명해요 공국수를 유명하고 원래 여기 상대 이름이 뭐예요? 여의도 백화점 여의도 백화점 여의도 백화점이 있어요? 야 형카드 너무 맛있다 닭칼국수가 진짜 맛있어 먹어봐 면이 진짜 완벽한 알덴트 면이야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 우리가 맛으로 표현하잖아 야 이게 진짜 양념을 딱 이렇게 있고 야채 맛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를 말없이 몸으로 표현한다면 비빔국수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비빔국수다 다시 다시 비빔국수 알벤은 막국수를 몸으로 표현하자면 아 이거야 막국수 먹는 거야 빨리 빨리 볶아야 돼 막국수 빨리 볶아 닭칼국수 닭칼국수 닭국수 닭칼국수 어? 단일 이게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이게 달지 않아 달지 않고 담백하고 이 매운맛을 김치로 낸 거야 와 그 야채가 신선해 신선해 되게 와 너무 맛있어 단일은 나한테 비빔국수 이것만 줬어 아니야 나 면 줬어 면 없어 이거 바꿔 형이 먹었지 내가 아까 줬어 이미 또 안 됐어 영상 돌려보세요 나 진짜 면을 줬는데 얼마 전에 전 사실 차가운 음식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냉면도 잘 먹고 쿵국수도 그렇게 자주 안 먹는데 진짜 더운 여름 아니면 근데 여기는 진짜 한파일 때도 먹을 수 있는 쿵국수인 거 같아요 여기 만두가 이미 있었어 알갱이 많이 먹어 그런 생각하고 있어 아빠만 있으면 하나 더 시켜? 우리도 조금씩 먹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너무 조금만 줬어 이모님 저 혹시 쿵국수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와 이모? 이모님 누나 누나라고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아서 누나라고 해도 요즘 인생의 낙이 뭐 요즘 PT 받는 거야 나 일주일에 5일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 PT 받고 있어 PT 여자분이셔? 남자분 남자분인데 그래서 PT가 안 나네 나랑 띠통갑이고 어 밑에 위에 밑에 밑에 띠통갑이고 아니 어떤 위에 사람들 우시하는 거야? 웃는 게 뭐야? PT 하는 사람 이게 무슨 웃음이 나오지? 매번 그러면 부위 다르게 해? 당연하지 특히 뚜 운동이랑 콜 운동은 우리가 아는 것들 매수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잘라주죠 예술이에요 이렇게 깨끗이 먹으면 칭찬 같은 거는 칭찬 당연히 소위에 빵만 있었으면 다 긁어서 먹었을 텐데 죄송한데 일단 우선 다 사올게요 빵 드릴게요 빵 나님도 지금 수영하지 않아? 나 요즘 보종운동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너무 빨라 거기서 꾸준히 운동하는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 레인에서 피해가 3개인 것 같아 진짜 순도 안 쉬고 계속 가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운동하러 갈 때 본인이 아주머니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들 비교하면 안 돼 그분들 고수들이야 너무 잘하죠 등산 갈 때 아줌마 따라 하다가 다리 부러진 줄 알았어 또 딱구장은 절대 더 나이가 많은 분이랑 대결하면 안 돼 무조건 줘 무조건 줘 너무 잘하죠 알베는 요즘 뭐 인생의 낙이 뭐 있어? 나는 우리 자녀들 아예 그거는 뭐 저도 우리 와이프 저도 우리 와이프 와이프가 낙이야 와이프 수영 아니야? 처음 늦었어 해줬어 지작되고 행복이야 물론 와이프도 그런 거지만 이 애들 보면서 행복해 요즘 복부를 원해줘서 우리 애들 나한테 복 받는 거 제일 싫어해 가까이 감기만 하면 이미 얼마 전에 외국 짤에서 봤는데 엄마가 애기 낳고 애기가 몇 굴밖에 안 되나봐 애기 이렇게 들고 너 때문에 내 첫사랑 뺏겼어 남편이 와도 애기한테 가고 귀여운 영상인데 되게 귀여웠어 맞아 맞아 그럴 거 같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애들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우리 와이프 애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거 같아 아직 아 진짜? 뭐 알려도 아이랑 그렇게 자기가 안 낳았어도 그럴 수도 있고 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똑같은 아이지 여기 사실 나 당뇨만 없었으면 다섯 그릇하네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세계 각자 매력했지만 그래도 비빔국수는 열 명 중에서 일곱 명한테 인기가 많았고 그 매콤함에 그 국수랑 야채의 맛이 딱 색깔 자체가 인도 사람들의 국수를 상상할 때 하는 맛 또 우리나라도 이 작은 면이 뭔가 선입권이 있어 그런 거지 평소 안 먹다 보니까 어? 누드를 자갑게 먹는다고? 조금 그럴 수가 있어 나 이거 좋은 이유가 아마 이거 바스타 같다 응 그렇지 그렇지 진짜 바스타 같다 여기다가 파마샘 치즈 조금만 뿌리면 끝인데? 그럼 우리가 다음에 먹을 메뉴 한번 전해볼까요? 저는 저는 남산 돈까스 왜냐하면 사발달에 그쪽도 벚꽃이 엄청 이뻐요 돈까스 가고 남산 공원 한 바퀴 돌 최고야 저는 저는 평양냉면 먹고싶어요 평양냉면 평양냉면 조금만 더 따뜻해지고 아 저 한번 손리당 티레 주세요 우리 아 손리당 잠실 그 돌칭 포맨 찍을 때 알비 앞에 집 앞에서 우리가 자랑했었는데 거기 그 돌솥 밥이 진짜 맛있었어 그거 그것도 진짜 맛집이었어 사실 잠실은 우리 송파구 맛집이 끝도 없어 그 그 송파구가 이탈리아 수신이네 브라더 하나 추천해주세요 그 송파구의 나리식당은 어때? 나리식당도 가봤고 나리식당도 가봤고 나리식당도 가봤고 사실 내가 바로 뒤에 사는 군산호중어도 인기 많고 맛있고 손바구에서 한 번 말고 여러 번 해도 될 것 같아 나 마저 집 대고만 알고 있어 어 마포에 제가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하나는 마포나루 외국인 친구들한테 마포나루 역사를 좀 가르쳐주면서 마포나루에서 마포나루? 좋아 우리 또 잠실나루 있어? 아 잠실나루 있어? 아니 그러면 두 가지 옵션 드릴게요 경일한 길에서 진짜 맛있는 아 그니까 맛있는 독일 음식 남편지않아 나는 그 독일 음식 언제 먹으려고? 아니 아침 나 그날 바빠 아침 시리즈로 아침 시리즈로 그럼 거기 가고 저녁 시리즈로는 고깃집 아니면 진짜 맛있는 막걸리집이 있어요 음 별 맛있을 거 같아 술 안 먹잖아 그냥 괜찮아 그래도 거기 근데 안주가 안주 먹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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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집 거고 사실 난일할 때는 낮에 그쪽 일정 짜는 게 좀 무리이고 밤에 클럽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좀 하면 난일 좀 잘 할 텐데 뭐 시간 바뀌어서 갈까? 그럼 이태원 아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촬영 끝나도 우리 수다가 안 끝나네 아 이제 아저씨 됐어 나 내가 아까 인생의 낙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음식에서 오는 행복도 어마어마하잖아 심지어 오늘 날짜로 우리가 녹화 두 개 했는데 이렇게 말이 안 끝나게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미시카는 적어도 하루에 세 번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식사할 때마다 행복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정말 정말 너무 맛있는 닭칼국수랑 비빔국수랑 콩국수랑 만두 먹었는데 여러분도 여의도 쪽으로 오시면 꼭 한번 먹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콩국수 많이 했는데 여기 서울 3대 콩국수집이 처음 왔던 게 말도 안 되고 깜짝 놀랐어 먹자마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혹시 콩국수 안 좋아하셔도 오세요 이거 대박이네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에요 우리가 알다 나 다 먹어봤다고 해도 아직 이런 거 맛을 안 봤네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좀 알려주시고 저희가 남긴 거 아니라 여러분 드시라고 여러분 드시라고 남기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